내게 성경책을 줘 온종일 내 눈이 멈출게 또 십자가를 줘 그 아래 내 마음을 풀게 멈추지 않은 찬송가를 들려줘 세상 잡소리들로 부럽혀진 귀부터 먼저 뚫게 알 수 없는 내 맘의 두려움과 복잡해진 내 머릿속에 온건 두려운다 주의 말씀으로 눈 놓고 다 사라져 남는 것은 오직 주로 향한 내 꿈아 어머니가 물려주신 축복의 책 그 한 장 한 장에 깃든 주님의 은혜 그 눈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감사 매 사실 있고 살 때가 많아서 부끄럽죠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은 사실 누구도 아무렇죠 그 애써 다시 마음을 들이껴 눈을 맞추죠 이 귀한 진리의 말씀만에 나를 낮추죠 고맙습니다 지금은 운명의 사라져 남은 것은 오직 주로인데 놀면 안 muitos 보일로 değiş seventyweek 삭제할 때는 hi- projector 겉 wearer 나 모두 Lazarus 벗는 comma 우리의었어 그리고 여행의 사실 nature Worstely 앞니깐 잉 Presôm 응 Dev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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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